편안한 자세로 앉아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라 온춘기왕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라 온춘기왕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라 삼심육궁도춘 온몸의 세포에 이르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손 끝 발끝 온몸의 세포에 이르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불과 차이 풀망춘 안이 오는 생각의 의논은 아니다 이 짐이 붐이다 첫 생각을 버립니다 천근 월골 하낙네 하늘의 뿌리 달의 동굴 천것이 오고 간다 호흡 복시코를 합니다 아랫배가 블룩이 나오도록 호흡 코로 숨을 깊이 들여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호흡 온몸의 세포 모두들이 충분한 산소를 머금고 공명하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성 명상을 합니다 발성 명상 소리는 입 딱 탁 흘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립니다 숨을 깊이 들여줬다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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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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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후무 최악도 전무후무한 처음있는 노래의 도다 혈맥 관통 실업가 혈맥을 관통하는 기쁘고 즐거움의 노래 문우 진감노 없는 구름에 비 참으로 단 이실이 날립니다 전생 에아 천국 몸에서 나는 물가 맑고 맑은 골 정수리 호르몬 천양 천양득수 전전이 하늘의 향기를 얻는 수 전전의 깨달음 오감으로 가면 또 오감있음을 깨닫는다 12문계의 대왕은 12문계의 대왕은 그 10개의 두 문을 열면 큰 화보의 문이다 1월 명랑 광해선 그것은 마치 1월의 밝고 밝은 휘황한 빛줄기를 맞는 것과 같다 미제천 궁운세 아름다움에 이르는 궁울 무한의 세상 백일 승천 비비유 태양 아래 승천함이 견주고 견줌에 있다 매일 다름을 느끼며 하루에 3번 이상 발성 영상을 합니다 이 치는 소리 아옹 발성과 아리랑을 슬픔이 없는 뜻으로 환희의 뜻으로 발성을 합니다 아리랑의 뜻은 내가 더 넓게는 인류가 우주 삼나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깨달으니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의미하며 환희의 발성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여오셨다 나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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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防 나리랑 나리랑 밝을랑 음 인류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리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 랑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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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우리의 몸은 수십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흔한의 커다란 메커니즘이며 이 세포들은 각기 세포의식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서로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발성명상은 우리의 몸을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과학적 발성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을 하루에 세 번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갑노명, 석종수, 불사약입니다. 부지세월 하갑자 욕사사주 원불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월을 꾸짖는다. 첫째 아들의 바라면 죽음이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른다.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 영생의 반열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발성명상을 정보를 하며 38휴전선 자하도아르랑 동산 역사에 참여함이 알고고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도통줄에 드는 것입니다. 성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아멘 아멘